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도 요새 몇 달째 책 쓰고 원고 작업하고 출판하고 촬영하고 몇 달째 아주 하나도 못 쉬고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저도 거의 번아웃 상태예요. 링거 맞고 또 촬영하고 링거 맞고 촬영하고 하루 푹 쉬고 싶은데 어저께도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계속 촬영을 하고 아마 업로드 오늘 올라갈 겁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좀 쉬고 또 오전이죠. 오전에 쉬고 오후에 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할까 말까 푹 차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도 강의를 기다릴까 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올라왔던 자료, 영상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어떻게 하면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이 면접 특강으로 이어질까? 필기를 합격해서 또 우리 일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일기. 여러분들이 합격의 미랄이 되고 저는 미랄에 싹을 튀는 그런 가이드 에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격, 목적지를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자고 우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획을 한 게 토요일 날, 추석이 끝나는 토요일, 일요일 날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심리 측정 및 평가,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분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각 파티별로 정리해서 뭐 HTTP, TAT, 주제통관 검사, 또 우리가 투사 검사 정도 모아서 또 웹실러 지능 검사 또 모아서 또 MMPI 모아서 이렇게 모아 모아서 좀 간결하게 제가 특강을 할 겁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차피 뭐 서비스 드리는 거 뭐 우리 특수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학습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론 또 내용 정리해서 50문제 특강, 심리 측정은 100문제 특강 100문제 특강이면 100문제에서 20문제는 나오겠죠? 20문제 나오면 80점 아니겠습니까? 심리 측정에서 80점이다. 그거 학교 아니겠습니까? 50문제, 50문제에서도 여기서 한 20개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론은 일요일 날 특강, 심리 측정은 토요일 날 특강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강하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편집을 빨리 해서 월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특강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남은 시험까지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심리 측정 및 학습이론 특강으로 마무리하고 또 기존에 봤던 기존 영상들 또 마무리하고 또 합격 선물에 올라왔던 문제들 마무리하면 100% 합격입니다.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또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 못하면 대한민국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우리 100% 합격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상담이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꿈에 관한 게스탈트 상담이론. 꿈에 관한 게스탈트 상담이론. 꿈하면 보통 프로이드만 생각하죠. 그래서 강의에 제가 언급을 했을 겁니다. 꿈의 분석 또 꿈의 해석 이건 프로이드고요. 꿈 작업. 꿈 작업. 미해결 과제. 아 김덕기 교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강의가 안 된다. 꿈에 나타나서. 김덕기 교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합격. 믿음천구. 믿음합격. 키팍팍 했다. 꿈에서나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이게 꿈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꿈 작업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응원의 길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나죠. 꿈에 고정된 의미가 있다가 본다. 게스탈트는 뭐예요? 전체성. 통합. 이게 특징이죠. 고정된 건 아니죠. 전체성이니까 고정은 아니다. 전체성이다.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전체와 분해서 전체성, 통합성. 고정이 아니죠. 전체성, 통합성인데 무슨 고정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또. 아하! 통찰이론. 아하이론. 이런 생각이 돼요. 만약에 생명검사할 때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 일자를 가리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럴 때 이걸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자. 이걸 봐야 일 얘기하는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이 주변을 보는 사람은 일자인지 몰라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주변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얘를 봐야지. 얘를. 그럼 뭐예요? 얘가 일자예요. 얘는 주변인이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미쳐버리죠. 이걸 왜 봐요. 그냥 심심할 때 일곱. 꿈의 실존적 의미가 있다. 그렇겄다. 꿈을 통해 미격. 그렇겄다. 그렇겄다. 얘가 출제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인정해 줘야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척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출제자가 소척새 아니야. 소척소척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뭘? 국가꽃을. 국가꽃을 봐줘야죠. 우리가. 예의 아니겠습니까? 상담사가. 자꾸 국가꽃을 안 보고. 장미꽃, 할미꽃, 개나리꽃.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 개발. 이러고 보지 말고 그냥 국가꽃을 보라고요. 왜? 꾀꼬리를 생각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91번 갔습니다. 92번 갑니다.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답 기역, 니은, 니을이네요. 기역, 니은, 니 이렇게 따라서 해야 돼요. 이런 거 답가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디귿, 미음이다. 상담 중기 단계에서 내 남자가 의존성을 극복하더라고요. 상담사에 의존하는 거 극복하는 건 뭐예요? 상담이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중기가 아니라 상담 뭐예요? 종결 단계다. 상담 종결 단계에서 내 남자문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작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 작업을 하면 어떻게 종결해요? 이건 상담 중기에 해당하죠. 중기에 해야 종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어. 나머지는 이제 옳은 건이니까 심심할 때 읽어봐야겠죠. 인문학 문제니까. 상담 초기 단계에는 내 남자의 호소 문제를 탐색한다. 그렇다. 그냥 소설적 읽어보시고. 상담 초기 단계에는 내 남자의 호소 문제를 탐색한다. 그렇지. 관계 형성을 한다. 또. 상담 중기 단계에서는 과정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죠. 중기니까 과정 목표를, 과정을 해야겠죠. 끝. 아, 그렇구나. 93만 넘어가죠.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다음 사례에서 해민이가 보이는 인지 오류. 인지가 보여요? 대가리. 오류. 대가리 오류예요. 해민이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 해민이가 발표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은 긍정적인데 한두 명이 부정적이다. 나 발표 망했어. 이건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 이건 뭐냐면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긍정의 초점. 너무 잘하려고 완벽주의. 긍정의 초점에 맞춰서 나는 망했어 라고 결정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한다.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원서 해석분이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10명이 강의했는데 8명이 김덕기 교수님이 강의 너무 좋아. 2명이 완전 저 사람 강의 빵이야. 이렇게 항상 있대니까요. 그러면 8명이 강의 잘했어 라고 하는데 두 명 빵이 하면 상처 엄청 받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 이런 걸 선택적 추상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94번 갑니다. 프리미어의 권리. 이것도 학습 이론이 나오고 잘 나오지 않습니까? 프리미어의 권리. 강화의 강화. 강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보셨을 겁니다. 강화.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이 있고. 또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다 하면 게임을 시켜줄게. 그래서 숙제를 잘하게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프리미어의 권리예요. 강화의 권리다. 95번 갑니다. 내용들은 이거 보면 다 설명했는데 뭘 읽어봐요. 다 해결됐는데. 95번 상담자 내담자 강의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니까 모두 체크해 보세요. 니은, 리을, 리음. 체크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것. 현실 치료에서는 전의현상. 전의는 어디 나와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역전의 전의 나오죠. 프로이드 거다. 삑.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의 상담자의 태도가 뭡니까? 일무공의죠. 일치성. 내담자에게 진실한 태도로 무조건종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라. 그러니까 중립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뭐 공감성을 강조했다. 중립성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왠지 중립성이면 맞을 것 같죠? 중립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비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은 아니에요. 비지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문학 문제. 소설책 읽듯이 게스터드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지금 여기를 강조한다. 그렇지. Here and now.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상담관계를 치료 전략적으로 구현한다. 그렇지. 치료 전략적이다. 행동주의. 잘못했는 이런 틱을 고쳐. 치료 전략적이다. 백. 인지. 인지. 대가리 치료. 대가리 치료. 대가리를 치료하니까 앞으로 가야 뒤로 가요. 뒤로 간다. 그래서 백. 상담관계를. 그렇죠. 상담. 대가리 치료하려면 상담관계를 중심해야겠어요. 이건 뭐 어느 일이냐. 다 똑같죠. 그럼 이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 상담관계를 중심해야 하는 게 내담자 중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다 맞아요. 그냥 끼어넣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게. 별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장식품이니까 우리는 이게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96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게스탈트 형태주의에서 전행동이다. 미해결과제, 알아차린다, 접촉, 정균화 배경 이런 건 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전행동은 뭐예요? 행동. 현실주의죠. 글래서가 저장한 현실주의. 전행동은 행동의 전 단계가 아니라 전체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 토탈 비헤비어. 토탈이에요. 전체 행동이다. 그래서 전체 행동을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전체 행동 내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앞바퀴가 가야 뒷바퀴가 따라가죠. 그래서 앞바퀴의 체구는 뭐예요? 앞바퀴가 원하는 건 뭘까요? 활동이죠. 활동을. 활동이라고도 하고 행동이라고도 하고. 활동, 행동을 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가요? 생각하면서 가라. 그래서 생각하기, 활동하기. 활동하기를 다른 말로 행동하기. 그다음에 뒷바퀴는 느끼면서 가라. 뒤에서, 뒷좌석에서. 그다음에 생리기능. 생리기능은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지만 생리기능을 쉽게. 그냥 본능적 행동이라고 해요. 본능적 행동. 여기는 건강한 행동, 활동이고 여기는 본능적 행동을 생리기능. 먹고 싸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생리기능 느끼는 것, 뒷바퀴. 앞바퀴는 뭐예요? 활동하기, 느끼기. 이건 네 가지니까 또 나오시겠죠. 현실주의의 전행동의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활동하기, 활동하기, 행동하기. 2번 생각하기, 생각하기, 의식하기. 원사라 용어들이 또 아주 꽂아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기, 다른 말로 의식하기. 활동하기, 다른 말로 행동하기. 똑같은 말입니다. 의식하면서 행동하라, 이거 앞바퀴가. 그럼 뒷바퀴는 느끼라. 느끼면서 생리기능, 본능적으로 따라간다. 1번 활동하기, 2번 생각하기, 3번 느끼기, 4번 생리기능, 5번 떡볶이. 답이 떡볶이겠죠. 97번 강화입니다. 상담자 윤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으면 비밀을 유지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위험하거나, 법적 문제가 있거나, 자살, 생명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상식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모르는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도 민망한 문제였지요. 나왔으면 이게 답이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끝. 98번 갑니다. 다음 제시된 상담자 반응 중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국제시장은 누구와 같니? 재미있었니?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한 가지 물어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두 가지. 이런 걸 이중 질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 폭탄형 질문이라고 한다. 이런 거 질문하면 폭탄 맞는다. 끝. 99번 갑니다. 교류 분석의 상담 단계를 올바르게, 조금 난해하지만 교류 분석은 이겁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재결정인 거죠. 똑같죠. 재결정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각본 분석이 있다. 각본. 각본을 재결정하라. 각본. 각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짜여진 기본 틀을 각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얻어먹지 마. 또 절대로 사지 마. 네 것, 네 것만 내고 먹어.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각본이 됐어요. 이런 걸 다시 재결정해야죠. 친구들하고 살 때도 있고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친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밥을 사요. 집도 겁나게 부자예요. 맨날 자랑질만 해요. 어디 아파트 샀다. 어디 뭐 맨날 연봉이 얼마다. 맨날 자랑질래. 꼭 밥값 계산할 때만 가면 밥 부자하고 지랄해요. 이 새끼 세 번 만나다가 제가 안 만나요. 재결정했죠. 각본. 이 각본. 왜 일어난 거야. 게임 분석. 심리적 게임. 심리적 게임. 이런 디귿, 미음입니다. 디귿, 미음이면 다 끝났죠. 그래서 게임 분석이 일어나고 각본 분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요. 기억. 계약이 나오고요. 리을. 구조분석. 구조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을 해서 게임 분석을 통해서 각본 분석이 이루어지고 각본 분석을 다시 재결정한다. 이런 순서고요. 포인트는 디귿, 미음이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다 답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부자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이 1번이거든요.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100번 갑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이 변화되는 단계를 설명한다. 성격이 변화되어 게스탈트 상담의 다섯 층에 관한 펄스가 진행했습니다. 펄스라는 사람이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 층이 있다. 이거를 벗겨내야 진정하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첫째, 양파 껍질 겉에 거를 홀딱 벗겨내라. 이게 뭐예요? 겉에 게? 피상층, 거짓층이라고 해요. 거짓층을 벗겨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과 적응관계에서 욕구를 억압하고, 내 욕구를 억압하고 기대에 맞춰야 된다. 공포스럽다. 공포층이 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벗겨내면 난국층이라고 해요. 곤란층,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뇌파층이라고 해요. 내적 파열층이라고 해요. 내적으로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 이럴 때 얘를 폭발해라. 폭발층. 그래서 외적 파열층이라고 합니다. 홀딱 속까지 싹 벗기내라.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차여온다. 이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뇌파층.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증상.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은 뭐예요? 폭발층. 해결된 겁니다. 뇌적 파열층. 뇌파층은 폭발층을 하기 전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막 갈등하는 시기예요. 마그마 시기. 이렇다. 그래서 통찰을 얻고 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건 폭발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번 갑니다. 실존적 심리치료가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존적 심리치료. 실존주의. 실존주의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철학적 메시지를 갖고 관계, 형성, 철학적 사고, 대화 이런 걸 펼쳐나가는 이론이다.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이므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관계를 맺는 것이 뭘 불가능해요? 각자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상담하면서 토해내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4번 삑사리. 나머지는 그냥 소설책 부시. 인문학 문제다. 이 의미를 추구하는 기본 동기다. 그렇겄다. 인간은 유한성을 의식하는 존재다. 그렇겄다. 실존중 무난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겄다. 죽으니까 무의미감은 전통과 지화의 쪽지. 그렇겄다. 끝. 102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다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야 돼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까 이랬으니까 이 숫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분 100% 합격해요. 나는 아직까지 답이 안 보여요. 그분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 그럼 답이 뭐예요? 성격 고쳐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맨 공부만 하면 뭐예요? 헛공, 헛발 질이지.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에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암세포는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 얘를 잘라내면 불쌍해요. 나 얘 못 잘라내요. 얘도 재고 키울래요. 이러면 죽어버려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야 돼요. 바이러스, 생맹, 생맹만 쳐다봐요. 생맹만. 맨 생맹만 하니까 이게 답인지 뭔지. 스스로 죽이는 공부예요. 답만 찾아야 돼요. 얘는 바이러스고 답이 뭐냐 이렇게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웃기지 마라, 가능하다, 끝. 이렇게 답만, 핵심만 찾아내면 돼요. 핵심을 찾는 연습이 강의예요. 핵심을 못 찾으면 뭐하러 강의를 들어요. 책 다 읽지 그냥. 10년 동안. 이 내용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복잡한 내용을 쉽게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 이걸 또 강의는 듣고 다 적으면 뭐하러 그래요. 딱 문제 나왔어요. 옳은 곳. 니은, 디근, 미음이네요. 니은, 디근, 미음. 자꾸. 얘는 아니거든요. 아닌 거. 상담중 침묵에 대해서는 직접 다뤄지 않는 것이 뭐. 침묵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침묵하든지. 기분이 나빠서 침묵하죠. 그러니까 다뤄지 않는. 침묵이 안 되려면 뭐하러 상담에 다뤄야 된다. 상담에 대한 정황으로 나타난 침묵의 경우 상담자는 먼저 침묵을 깨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조항으로는 침묵. 자, 지금 어떤 기분이죠? 이렇게 하면 상담자가 먼저 침묵을. 그러면 침묵을 안 그면 끝까지 기다려요. 서로 늘 삼아하고. 안 되잖아요. 침묵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침묵을 깨서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죠. 답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문학. 내담자가 자신의 말하는 것을 숙고하고 침묵하는 경우 방해하자. 그렇죠. 생각해야 되니까. 내담자가 감정표현 휴식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 그렇겠죠. 휴식을 하니까.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 상담자가 침묵을 깨고 내담자가 도움드립니다. 그렇겠지. 오케이. 102번도 끝. 아, 그렇구나. 103번 넘어가자.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여성주의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맨날 똑같아요. 나오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냐. 여성주의는 너무 밑으로 갔나요. 다시 올라갈게요. 여성주의 상담은 아, 여성스럽게 가꾸자. 치마 입고 아우, 이쁘네. 여성주의. 이런 거가 여성주의가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답게. 이게 여성주의가 아니에요. 남녀평등, 사회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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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계약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남녀평등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인식, 유교 문화를 깨부시고 똔똔, 남자와 여자 똔똔 이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성역할 획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을 획득. 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을 획득. 어머, 안녕하세요, 여자예요. 이렇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이게 성역할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나왔죠. 그러면 역량 강화, 능동적 역량도 강화하고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성, 사회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이런 거다. 여성주의는 그냥 남녀평등, 사회문화, 사회문제, 사회문제를 개선해서 남자, 여자, 쯧쯧뽕 이게 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의 정책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이것뿐이 안 나와요. 그럼 간단하게 나올 거 뻔해요. 상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 욕구,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상담해요. 이거 아니다. 대인관계 잘하려고, 여기서는 대인관계도 잘하지가 없지, 상담받으면. 그런데 욕구를 충족하려고. 나 세인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상담해줘요. 내 욕구가 불만족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상담은 아니다.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면 이건 수다예요, 수다. 상담이에요, 수다. 수다. 철수 엄마, 나와봐. 저기 카페베데로. 아우, 한 시간 동안 이바구 가자. 이게 이거죠. 배꼽은 갑니다.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 주목하고 싶은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합리정서행동이라고도 하고요. 인지정서행동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뭐가? 당위성의 오류. must. 나는 행복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의 오류. 타인에 대한 당위성의 오류. 타인에 대한 나를 항상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 세상은 반드시 정의롭고 정의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이다. 아닌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 내가 바라고 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합리적이죠. 답 나왔죠. 이런 건 서비스 문제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사랑받아야 된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쁜 사람들한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현재 나는 과거 행동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다. 있다. 이런 것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6번 갑니다. 절충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가 다 써있네요. 절충적 상담은 뭐예요? 절충하라 이거예요. 뭘? 좋은 것을. 그럼 특정 상담 이론에서 숙달 된 전문가의 집단에서는 절충적 적군이 취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특정 상담 이론에서도 절충적 적군을 취해야 된다. 왜? 좋으니까. 끝.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자. 107번 갑니다. 합리정서 행동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 아유 막 힘이 없으니까 치료도 훅훅훅하네요. 합리정서 행동이라고도 하고 인지정서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R.E.B.T. 이론이죠. R.E.B.T. 이론. 이상한 나라. 엘리스. 왜 이상하냐? 비합리적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담의 목적은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모형은 무엇이다? A.B.C.D. 모형이다. 정답 3번. 선행사건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 일어나면 결과가 나오고 논박을 통해서 이 팩트 효과가 나온다. A.B.C.D. 이 모양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F가 있습니다. Feeling. 새로운 감정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옳은 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바이러스죠.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 보면 더 헷갈려요. 보지 마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을 거예요. 궁금해요. 저건 왜 그런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108번 갑니다. 이런 거 보고 싶은 사람. 108번 내가 찾아옵니다. 정신분석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전의 현상에 인한 내담자는 상담자와 신뢰로운. 전의는 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오 찌찌뻥. 저도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 서로 옮기는 것은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해결됐죠. 그럼 나머지는 옳은 거네요. 옳은 건 답이 뭐예요. 이 문학이죠. 이 문학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상담종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내담자의 신경적 증상이 표현한다. 그렇겄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 보고와 행동 등에서 내담자 갈등을 원인을 추론한다. 그렇겄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교심 추론이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의 해석을 수행하면서 부정적 감정 해설을 경험하다. 그렇겄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이는 상담자의 감정을 주목해서 표현한다. 그렇겄다. 이건 뭐 공부가 얼마나 쉬워요. 결국은 요령의 문제죠. 배꼽은 갑니다. 다음은 실전적 심리치료의 어떤 기법을. 이것도 전체적으로 할게요. 정신분석 상담 과정에 관한 내용. 1.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적는데 20분. 외우는 데 30분. 이런 거 1시간 공부해도 헛발질해요.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배꼽은 갑니다. 다음은 실전적 심리치료에 어떤 기법을 적용한 건가. 불면증을 고소하는 내담자에게 잠을 잘하고 일부러, 일부러 애쓴다. 일부러 애쓴다. 이게 헛발질 공부죠. 일부러 애쓰는 거. 헛발질. 아까 이런 거죠. 읽고 쓰고 쳤고 헛발질. 헛발질. 헛발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탈숙고. 숙고. 심사숙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하는 거. 이거 탈하지 말라 이거예요. 탈숙고. 이게 나와요. 공부도 오래 많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탈해라 이거예요. 탈을 못한 사람은 인지가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나올 것만 끄집어내라. 다 하지 말고. 일부러 차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청주문과 카페 강의 듣다 보면 잠이 저들어 온다. 이게 탈숙고죠. 110번 갑니다. 접수면접 전 상담자가 검색합니다. 접수면접. 면접을 접수하는 거예요. 전. 면접도 하기 전이죠. 아닌 것은. 상담자 선후접근법에서 상담 계획. 상담 계획을 상담을 시작한다며요. 이때 접수하면 되겠습니까? 상담 계획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해요. 이것도 아니겠지만 상담사 선후접근법에서. 지금 상담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전 상담 계획은 서류 쓰는 과정에서 무슨 서류 단계에서 상담 계획을 하고 또 상담자가 좋아하는 접근법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사실 국어 문제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111번.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 개념. 인간 중심 상담. 비지식 상담. 칼로저스가 주장했죠.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완전히 기능한 사람. 충분히 기능한 사람. 현상적 장. 이런 내용들이죠. 충분히 기능한다. 자기 실현을 한다. 니은, 티귿, 미음. 자기와 자기 개념이 있다. 자기, 자기, 자기. 미해결 과자는 누구예요? 게스타드 형태지. 전경과 미해결 과자와 배경이 있다. 피곤하니까 발음도 안 들어가고 혀도 굳어가고. 총체된 난국식입니다. 사회적 관심은 뭐예요? 사회적 관심 나오면 아들래의 개인주의이다. 이런 건 상식이죠. 112번 갑니다. 상담의 목표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에 목표를 설정하면 수정하지 않고 이행한다. 목표를 설정하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쭉까지 가요. 공산당도 수정의 목표를 이행한다. 수정한다. 113번 갑니다. 상담 목표 설정에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타오르네요. 내 남자가 상담의 접근 방식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그렇겠죠. 내 남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하였는가? 그렇겠죠. 내 남자가 바라는 목표가 현실의 성격이? 그렇겠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없는가? 그렇겠죠. 다 해당된다. 끝. 114번 갑니다. 현실 치료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 남자가 현재 잘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현실 치료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3R이다.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옳고. 옳은 건 하고 싫은 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언제. Here and now. 지금. 그래서 뭐예요? 리얼리티. 현실성. 또 여기는 뭐예요? 책임감. Responsibility라는 것. 책임성. 책임지고 하라 이거예요. 네 인생 책임. Responsibility인가요? Responsibility. 갑자기 피곤하니까 생각도 잘 안 나네. 그렇습니다. 영어는 죽였잖아요. 책임. 네 인생에 책임을 져라. 언제. 지금. 현재.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잘 기댄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라. 사실은 여기서 현재 잘 기댄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 현재 옳고 그름 책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라. 이런 내용입니다. 격려는 어디 나와야? 격려. 봄이면 자동뽕으로 피우는 장미꽃은 그냥 처음에 잘 안 나와요. 뻔하니까. 115. 개인 심리학의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모습. 니은 티그시네요. 니은 티그. 개인 심리학의 상담 과정은 여기서 교재의 해석보다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개인 아들로의 상담 단계, 4단계, 치료 단계, 4단계가 뭐예요? 상계 통제다. 상계. 상, 상담의 관계 형성, 라퍼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한다. 두 번째, 통합과 요약. 통합과 요약을 다른 말로 해석. 해석과 통찰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기는 뭐예요? 재정향이라고도 하고 재정비, 재동기, 동기를 새로운 동기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거다. 4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단계는 뭐예요? 관계 형성. 탐색 단계는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는 거. 해석은 통찰과 요약 또는 해석. 해석과 요약. 재정향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재정비, 재동기, 동기부여에서 새롭게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거다. 초기 단계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옳은 것이니까 탐색 단계는 내담자의 초기 단계을 탐색한다. 탐색하는 거죠. 해석 단계. 내담자는 자기 이해와 통찰. 통찰을 통해서 나오죠? 통찰. 통찰과 요약. 통찰과 요약을 해석이라고 해요. 통찰, 해석. 재정향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계획을 끈기를 갖고 보살핀다. 보살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이런 단계를 재정향 단계라고 한다. 재정비, 재동기. 초기 단계는 내담자의 자신의 기본 욕구와 소망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자신의 기본 욕구와 소망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건 뭐예요? 뭐 탐색이나 해석의 중간 정도 되겠죠. 명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는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답이 니은, 디귿이다. 116번 갑니다. 상담 기법인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냥 뭐 해석을 옳은 것. 체크하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네요. 미음, 리을이 아니네요. 왜 아닌지를 보는 거죠. 왜? 얘가 국가꽂이니까. 해석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지. 한 번만 삑! 이것도 국어 문제죠. 나머지는 이제 다 옳은 것이니까. 내담자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겄다.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순을 파악한다. 그렇겄다. 해석을 할 때 비판하거나 평가적으로 하자 한다. 그렇겄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석합니다. 그렇겄다. 끝. 117번 갑니다. 인지치료가 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치료가 뭐예요? 대가리치료. 대가리치. 대가리같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인지를 대가리라고 이렇게 쉽게, 간결하게, 포인트 잡아서 해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인지대가리. 인지가 뭐야?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김덕기 제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개인의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는 뭐예요? 사고죠. 사고. 인, 개인의 행동이 벌써 주어가 틀렸어요. 개인의 뭐예요? 새 사고가, 대가리가 이렇게 나가요. 대가리가. 정서와 사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말장난이죠. 행동이 나오면 행동주의죠. 인지치료가. 그래서 개인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받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결국은 말장난이에요. 개인 심리학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개인 심리학. 아들래의 개인 심리학. 열등감 있죠.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우월감 추구. 우월감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마치 뭐 뭐인 것처럼 행동하게. 마치 김덕기처럼 행동하게. 우짜 가능합니다. 또 단체들에게 좋은 건 싫은 거. 싫은 거는 누르지 말고 좋은 건 누르고. 나를 간파한다. 그래야 열등감을 해소하죠. 자기 간파다. 답 나왔고요. 혐오 기법은 뭐냐? 행동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주의에서. 혐오 치료. 빈틈의 위는 인지 치료에 나와요. 인지.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항상 오프라인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연예인 상담도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연예인 상담할 때. 이런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 연구입니다. 중견 배우예요.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 중견 배우인데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요. 드라마에서 계속 우울한 역할만 했어요. 이 우울한 역할에서 현실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하고. 그래서 현실을 자각시켜. 드라마 끝났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이제 새로운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각 인식을 해라. 이런 연결하는 메꾸는 거. 이걸 빈틈 메꾸기라고 해요. 인지 치료에서 인지 정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인지 대가리와 마음을 이렇게 공간을 메꿔서 현실로 세계를 다시 이어가끔 만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항상성이 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늪에 빠져요. 늪에. 이건 실전 치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게 빠진 게 뭐예요? 저는 주식을 알게 되면서 주식 중독에 빠져서 못 나온 거예요. 인간 인생 파멸을 겪다가 이때가 제가 망할 때가 마흔, 한 살, 두 살, 세 살 때예요. 이럴 때 인생 끝자락에서 신앙을 통해서 또 신앙만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만 갖고도 안 돼요. 왜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요소들이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담 플러스. 또 약, 병원 치료 플러스. 또 신앙. 신앙의 역할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또 아름다운 길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누구나 빠질 수 있거든요. 안 빠지려면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꼭 빠지게 돼 있으니까 주식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다. 이때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 이유리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유리 씨 상담을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유리 씨가 그때 술도 많이 먹고 또 알코올 중독 현상도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만이 있더라고요. 이유리 씨의 힘 상태가 돈은 황금, 돈은 황금은 많아요. 그런데 집안에 황금은 많은데 쌀이 없다. 이런 유명한 상담의 이론을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돈은 많은데 먹을 쌀이 없다. 이게 현재 이유리 씨의 생태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황금을 버리고 쌀을 만들다. 이 쌀은 뭐예요? 인간관계, 따뜻함, 정서 이런 거죠. 황금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이유리 씨가 제주도 가면서 요가도 하고 술도 끊고 이렇게 쌀을 만드는 과정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답은 이렇습니다. 황금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쌀도 적당히 필요하고 쌀만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중도가 제일 좋은 것. 중도, 중간이.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치우치지도 않고 더 가지도 않고. 중도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죠, 가운데. 십자가 3. 이게 중도의 3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삶을 섭시다. 110번 갑니다. 119번. 인간중심상담의 상담과정이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상담자는 공감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 세배를 노출하지 않는다. 상담자가 노출기법 여러 번 배웠죠? 노출. 지금 저도 노출하잖아요. 출식하다가 쫄딱 망하고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부활해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나도 교수님 보고 출식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차기 노출을 해야죠. 노출하지 않는다? 한다. 끝.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고요. 120번 갑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될 전문적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체크하고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자신이 극복하지 못했으면 상담을 못하겠죠. 역량이 없는데 괜히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건 내담자가 마루타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슈퍼바이제나 아니면 전문 역량 강화하고 훈련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4번에 따라는데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봐야겠죠.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문화적 요인을 이해한다. 그럴 것 같다. 어쩌고 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이론 강의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